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제 핸드폰 전화번호가 010 떨어질까요? 네 네 감사합니다. 이모가 예뻐서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오빠가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가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가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가 좋은 하루 되세요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제 핸드폰 번호는 제 핸드폰 번호는 오늘이고 맞아요? 네 어디서 일어나요? 몰라 뭐야 몰라 뭐야 뭐야 전화가 예뻐서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이누나 예뻐요? 응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? 몇 살? 6살이에요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네 뭐야 너 애기야? 왜요? 왜요?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엄마는 잃어버렸는데 아니 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번호가 그 뭐예요? 네 네 어디서 일어났어? 어디서 일어났어? 전화번호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노야가 예뻐서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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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마를 내려가려는데요 양발? 양발? 아니 엄마예요 엄마? 엄마 전화번호 알아? 네 여기 앉아 여기 엄마한테 있어? 네 여기 전화번호 하나 네 전화번호 얘 전화번호 아니야? 너 전화번호야? 엄마한테 폰 있어? 뭐한? 야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예보 와서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누나가 핸드폰 제 전화번호를 살려?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요? 부모님은 제가 어디 있는지 알는데 핸드폰을 핸드폰을 살려줬어요 네 핸드폰은 안 되고 안 돼요 일단은 핸드폰 좀 해주세요 네 핸드폰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에요? 잘 맞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전화에요? 네 전화에요? 네 감사합니다 민아가 예뻐서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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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èce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제 핸드폰 전화번호가 010 전화번호 알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세바락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제 핸드폰 전화번호가 011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